김지영의 흐름 김지영이 조금 이 속도 자체가 미비하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또 상승하는 종목수도 조금이지만 더 많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좀 더딘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처럼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반해서 삼성전자의 베팅을 늘리면 그런 종목군들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속도 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종목수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상승 속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지수 상승 속도가 줄어들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다 같이 올라서 시장을 당길 때도 긍정적일 수 있지만 최근 시장의 상승은 누가 뭐래도 밸리업과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둘이 주춤거려도 시장이 좀처럼 안 빠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코스닥 시장에 나눠주고 있는 이 에너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유가중권 시장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2700선에서 스윙하던 지난 5월달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다른 흐름의 포인트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업종, 섹터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주도주가 쉬면 실적주가 반등하는 흐름, 사실 오늘이 처음은 아닌데요. 오늘 보자면 K-푸드, K-화장품 대표적으로 여전히 상승률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쉬면서 지수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도 이쪽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지수가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화장품, 방사,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 박미후가도 일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가께서 언급해 주셨던 체커 원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염두해 주시고요. 다만 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신규로 이들 종목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정받을 때 사셨다가 전고점 부근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의 매도도 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정말 좋은 가격에 잘 사신 분들은 이익관리만 잘하셔라. 21선 붕괴시인 비중 줄이겠다든지 자기 어떤 자기만의 전략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이익관리가 필요한 업종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IT 부품과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위가 더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도 오늘 댓글에 나는 오늘 시작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거든요. 그게 지금 김종일 의사님 말씀하신 시작의 흐름인 것 같아요. 주도주는 쉬어가지만 실적주 반등하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아지고 있는 오전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의사님 오늘 저희 한 가지 또 콕 집어서 김종일의 선택과 함께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볼까요? 오늘 김종일 의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어떤 걸 저희가 깊이 있게 볼지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남들과 다른 곳을 보자라는 건데 전 사실 석유화학 하면 유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대표 종목들보다는 좀 더 이익이 달라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재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요. 오늘도 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 석유화학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짚어보신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장기 투자까지도 저희가 열어두고 석유화학 섹터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합성고무 라텍스까지 회복세라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합성고무라고 딱 이 네 글자만 검색을 했더니 뭐가 가장 먼저 나왔는지 아세요? 어떤 기업? 금호석유 아닐까요? 맞아요. 금호석유가 최신 뉴스 기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하반기에 꽤 실적이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던데 이를 이끄는 효자가 바로 고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좋은 건가요? 일단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합성고무라고 하는 게 천연고무의 대체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천연고무의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압박해서 지금 가장 주산지라고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의 생산 면적이 계속 줄고 있고요. 생산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고무 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SBR이나 BR 같은 상대적으로 부타디언기엘에서 나온 이쪽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천연고무의 생산량은 지금 줄어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죠. 두 번째 포인트 준비된 그림을 또 하나 보여주시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SBR이나 BR 같은 부타디언에서 나온 이 상품들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들의 수출량이 늘고 있는데 그것만 늘고 있는 게 아니고 MB 라텍스라고 해서 합성 고무줄 중에 좀 더 재료가 다른 것들의 지금 수출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뉴스를 살펴보니까 리포트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뉴스 안에서 보시면 말레이지아가 최근에 고무가 붙어있는 그런 장갑들의 수출량이 대거 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또 벗겨내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지역 쪽에서 이런 합성 고무를 붙인 그런 장갑의 수출량이 대거 증가하고 그 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라텍스 수출량이 대거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무 쪽, 합성 고무 쪽은 SBR, BR, 라텍스까지 모든 분야가 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의미 있게 넓게 확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회복세를 저희가 포착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석유, 화학 섹터 어떤 포인트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두 번째 내용도 보겠습니다. 국가 하나가 나오죠. 인도라는 국가인데요. 수입 증가를 좀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인도의 합성 천연고무 수입량은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인도로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위대요. 1위 아마 바뀔 거예요. 중국으로 바뀔 거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석유학에서 믿었던 건 어디입니까? 중국의 중간제 수입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로컬 업체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간제 수입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부터 중동에 싼 물량들이 나오면서 아, 이제 우린 끝났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도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동차 만들죠. 집 만들어지죠. 각종의 생산량들이 늘어나면서 속이 석유학 쪽의 물량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쪽엔 공장 짓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경제특구를 제외하면 인도에서 공장을 짓는 건 중국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SBR, BR 같은 이런 합성 고무 제품뿐만 아니라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주요 석유학 제품들의 수입이 다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보다 싼 중동 물량도 수입할 거고 한국 물량, 중국 물량 여기저기 당기겠지만 어쨌든 25년부터 인도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원된다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요. 그 부근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은 합성 고무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의 석유학 시황은 앞으로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중동 쪽은 항상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25년부터 이들이 원하는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도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인도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의 수입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희가 잘 봐야 된다고 주셨잖아요. 세 번째 포인트도 인도와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폭시인데요. 에폭시도 동일 논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에폭시는 건설 쪽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닥재. 그래서 카페 같은 것 중에서 인더스트리얼 감성으로 터진 천장에다가 바닥은 반짝거리는 바닥에 그게 에폭시 수지잖아요. 그런데 에폭시 수지의 사용폭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폭을 넓혀보면 지금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코팅재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이런 청정에너지 쪽으로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는 이쪽이고요. 상대적으로 저부가 가치는 건설이나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도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인도는 주택도 지금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소위 공장 건설도 일정 부분은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 에폭시 소재가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에 국도화학이라는 에폭시 소재 업체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생산량 1위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주력 시장의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이 비중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도 지금 미국 수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왜 늘고 있느냐? 미국이 지금 관세를 하반기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 에폭시 수지에다가. 그러니까 6월에 지금 대거 물량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엄청 좋을 거고요. 문제는 그럼 하반기에 줄어드는 중국과 미국에서 변수가 있는데 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느냐? 어깨 1위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 쪽에 살아나는 그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또 고부가로 이동하면서 물량이 줄어도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PV 0.3배까지 빠져 있는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석유화학 안에서도 참 많은 기업이 있는데 국도화학 에폭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볼까요? 석유화학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이사님이 싹 정리를 해 주셨어요. 합성고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이 안에서도 가장 유망한 종목일까요? 네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금호석유 그다음에 국도화학 두 종목인데 일단 금호석유는 오늘 난야텍스인가요? 그 전날 금요일날 대만 종목이 급등하면서 실제로 금호석유는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도 지금 PV가 여전히 0.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국도화학은 더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왔던 에틸렌 프로필론 계열의 석유화학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분명히 마진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개선되면서 유니드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되짚어본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지금 유니드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유니드의 과거 사례, 실적이 개선되면서 혼자 올라왔던 그 추이를 본다면 이들 종목의 추이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는 금호석유를 꼽아주셨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따라 붙긴 부담이다.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국도화학의 경우에는 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하지만 시장에서 앞으로 각광받을 일이 넘쳐나는 1위 기업이라는 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석유화학 섹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는데요. 중장기 관점에서도 보실 만하다라는 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죠.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